애플의 야심작 아이폰10이 오늘 국내 예약 판매 개시와 함께 잇따라 매진됐습니다. SK텔레콤은 오전 9시 온라인 예약 판매를 개시한 지 3분 만에 1차로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아이폰10 1차 물량은 아이폰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습니다. KT 역시 5분 만에 1차로 준비한 2만 대가 모두 팔렸으며 LG유플러스에서도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초도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며 당분간 추가 공급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